자, 뭘 해야될까? 일단 여기 갔다와볼게요, 일단 나와 이놈아 이리와 이거 못올라가냐? 따라와 얘좀 구해주자 뽕 좋아 나 갔다올께 돈벌어올께 기다려 아이야 아, 여기이 뽕! 흐흫 여기, 여기 좋아 갑니다 그렇지, 이게 있었지 전에 이걸 했었지 맞아 갑니다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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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3만리 퓨즈 석탄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잘 봐야되요 쟨 소리 소리 듣고 오거든요 이리와 여기도 이게 어떻게하지? 응? 이거 어떻게 갔었지? 저쪽에 또 뭐가 있나? 아, 저기 뭐가 있나보다. 지금 근처에 있죠? 저기 있죠? 지금이니?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점프! 라인업! 레츠고! 빨리타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유후우! 유후우! 깡통! 와, 무슨 소리 봐. 어, 이거 나 공포라디오 효과음으로 써도 되겠네. 이거였나? 이거였나? 팔만 길다만 팔짝귀신이래. 후후후후. 요렇게이. 아,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하니까 재미없죠.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재미가 없다니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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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혔지? 설마 여길 점프해서 가라고? 그건 아닐거 아냐 아 여기 전등 잡는거구나 하나 둘 쑤 알려주지 마세요 으쌰 자화자천 하자마자 막혔대 자화자천 하자마자 막혔대 사람은 겸손해야돼 그쵸? 근데 잘하는걸 어떡해? 너무나 완벽한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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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라이안나님 이제 퇴근이에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퓨즈! 웰컴 투 퓨즈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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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잇 닫지마 아잇잇잇 잡어 이정도 좋아 아잇잇잇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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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퓨즈야 퓨 퓨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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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하니까 살짝 내려놓고 닫슨 퓨즈로 저 괜히 깨뜨리면 어떡해 닫슨 퓨즈로 며칠 렉셔리 아유 잘해요 넘나 잘해요 조심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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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오 너노노노노노노노 triang 아주마 현길 LINA! 애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애들아 아빠가 전구 사왔다 럭셔리 1 럭셔리 2 찡 아무 반응이 없네 올라가는 거였구나 올라갑니다 띵동 아빠 왔다 어서오세요 할배 목소리 지적이래 야 야 너네 어디갔어 너네 어디갔어 이리와 다 어디갔어 너 나와 야 야아 두명 꼬까리 두명 또 또 숨바꼭질이야 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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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진짜 인성존 오우 아우 인성존 이리와 한...한놈 어디갔어 한놈 어? 갈고리 걸어주려니까 기다려 한아 어디 숨었어? 야 한아 어디 숨었어? 네 친구 여기 있다 이리 와 갈고리를 걸어줄라니까 갈고리 갈고리 아이고 갈고리 아 친구가 셋이 있어야 되는구나 친구가 셋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밤노스 친구를 데려와야 되는데 따라다니려면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안 따라와요 이리 와 이리 좀 내려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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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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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다 놓을까 이쯤에다 놓을까 그러면 이걸 봐야 돼 옆으로 갔다가 기울어졌을 때 얼만큼 오나 이정도 오케이 이정도 뭐 나이스 기다려 기다려 야 너 그거 다듬어 심술 닦냐 닦고가냐 저거를 아 이제 심술부리고 막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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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된대 이리와 그림 그려면 그만 그려이 아이씨 아이씨 가자 갈고리에 걸러가자 갈고리를 걸러 하나 이리와 따라와 심술 그만 부리고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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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자 여기서 세명을 걸거에요 한명 두명 세명 잘했어 그러고있어 그러고있어 갑자기 확 놓으면 안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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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나 다했나 내려가면 되나 이리로 으응 뭐야 다시 되돌아왔잖아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짐 갔다온게 치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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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ebagai agility 이번 게임도 올려야죠 여기를 내가 열 수 있겠지 문이 깁어놔 이 신발 뭐야 여기를 열어서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가 아니인가 그런 건가 뭐지? 저놈 여기 어떻게 했지? 어떻게 됐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여기서 똥 싸는 건가? 아닌데 똥 싸는 기능은 없는데 얘들아 너희 거기 있지? 몇 시까지 하세요? 글쎄요 일단 해보고요 이상하다 여기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애들이 어디 갔지? 여기로 해서 올라가면 찌잉 올라와서 책상의 통로야? 어디메요 근데 여기 책상을 올라갈 수가 있나 어로로로로 아 여기 있구나 책상 위가 아니라 미치네요 책상 아래네요 야 잠깐만 그럼 여기 너네 친구들 더 있는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봐 너네 셋이 끝이 아닌 거 아니야 너네 아까 여기 친구들 막 더 있었던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일로 가는 거냐 얘들아 이거 밀어봐 미는 거 아닌데 저길 뭘 막는 거였나 문이 닫히기 전에 막는 거 있나 찾아보자 얘들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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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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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이걸로 막아갖고 야 비켜봐 알았어 일단 일단 다시 원 두 три 기다려 좀 만 버텨 됐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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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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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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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рوا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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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리와 이리와 여기 들어가자 타아 니가 타아 뭘 자꾸 손으로 니가 기어 올라올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응? 니가 어? 기어 올라올 수 있잖아 아니 말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못.. 제가 못해도 응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려가자아 제가 진짜 막 멘붕 오면 제가 막 물어봐요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막 물어봐요 오케이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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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다더 어.. 우리 만났어 얘들아 만났어 만났어 우리 드디어 만났어 나와 나와 그렇지 자 자 이리와 여기 자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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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이럴 곳이다 내가 구해줬으면 내가 안아줬으면 밥값을 해야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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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반항하나 그렇지 그렇지 일을 해라 일을 석탄을 낳으란 말이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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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 보람차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문제는 이제 여기를 열어야 된단 말이죠 저기를 어떻게 하나 그렇죠 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분위기 가 족같은 분위기 가족같은 분위기 예 회사입니다 야 너네 여기 못가냐 근데 진짜 너네 여기 왠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냐 되는데 안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안되냐 아 월급이요? 월급은 안아줍니다 예 흐흐흐흐흐 요거를 어떻게 잠깐만 요거를 요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디 나unks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으어 어어 뭐야 고용주 악덕 고용주의 최후 겨드랑이를 벌려가지고 우리를 껴안고 막 그런다는 그런 악덕 없지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 저 시키야 시키 조심해 음 아 누가 내 욕했나 귀가 간지러운데 어휴 주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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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꼬깔이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봤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 이거 아닌데 뭘 봤다는 거죠 뭘 보신 걸까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요 왼쪽 방이요 알았어 이제 거기까지만 그만 그만 저거 아까 저거 아까 제가 내린 거잖아요 아아아 그렇구나 이놈아 내려와라 이람들아 내려와라 이람들아 그냥 무조건 저거를 무슨 석탄 같은 걸로 열어야 되나 난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지 아까 내가 열었던 데지 오케이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이놈들아 니들 내욕했지 내욕한 놈들 다 일을 하라 좋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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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을 돌리고 인력을 돌리고 돌아 돌아 더 열심히 일하라구 뭐야 언제까지 이거 근데 이런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야 이거 못 올리니 이거 이거 움직이게 해줘 이거 움직이게 해주란 말이야 이거 아까 막 돌드만 이거 아까 막 움직이게 오 됐다 됐다 간다 오 됐다 라면 올라간다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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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나 죽잖아 잠깐만 오 이놈들 봐 날 태워 죽이려고 여기 전 사장이 죽었나 본데 전에 있던 사장이 신발만을 남겨놓고 아 참 그는 좋은 사장이었는데 야 고개만 빼껍 내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어디 갔어 이리 와 어 어디 갔어 어 있었는데 어 왠지 새로운 분위기 야 이거 같이 밀어주실 분을 구합니다 여깄다 찾았다 이 놈아 오 여기 다 있었어 얘들 오 오 막 와 막 와 막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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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니들이 나의 그래 그래 야 김이사 최이사 김팀장 어 이과장 다 모였구만 역시 역시 자네들은 정말 최고야 최고의 팀플레이 오 이거 뭐야 뭔데 뭔데 이들이까지 오 이거 뭐야 왜왜왜 왜 뭐하라고 뭐하는거야 지금 춥다고 지금 여기서 쉬고 있는건 아니지 니들 어 이 이러란 말이야 설마 아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하다 네 잠시 잠시 미쳤었다 내가 잠시 미쳤었다 아 여기 가는 길이 있구나 오오오 오오 오! 5의 5의 오 하나짱 하나짱 왔다시와 끝인가 끝이네요 뭐야 이거 한시간만에 깬거야 깔끔하네요 허무하고 깔끔하고 하나짱이 이제 역시 DLC라 짱뿐인데 본편에서 이제 저게 메인보스였죠 사망이 아니고 메인보스가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끝이 보인다라고 트로피를 획득한 거 보니까 DLC가 하나 더 나올 듯 그쵸? 챕터 선택 보면 왠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게임 해야지 10시 반 밖에 안됐는데 지금 음 잠깐만요 보세요 챕터가 이게 지금 본편 챕터란 말이에요 셋 넷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인데 지금 DLC가 두 개죠 뭐 뭐 한 두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까지 같이 채우려나 세 개 더 나오려나 설마 둘 다섯 개 둘 다섯 개 둘 다섯 개